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냅툰을 개발하고 있는 언클벅 이지환입니다. 오늘 0시부터 제가 스냅툰으로 텀블벅에서 스냅툰 웹툰 배경 3종 세트라는 프로젝트를 펀딩을 진행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이라는 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재미는 있는데 좀 외로운 과정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만드는 기능들을 좋아해 주실 거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만들지만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전까지는 사실 좀 외로운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펀딩을 시작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로서는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는 그런 기분인 것 같고요.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니까 좀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 제가 이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스냅툰이 스냅툰을 조금 잘못 이해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가 펀딩을 하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셨어요. 스냅툰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장 궁금해 하셨던 부분은 스냅툰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케치업 파일을 직접 불러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스냅툰을 이해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은 스냅툰을 직접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무료로 체험 가능한 스냅툰들을 배포를 하고 있어요. 배포라기보다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스냅툰.co.kr로 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돼요.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회원 등급을 저희가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되는데 알려주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또는 저희가 펀딩에다가 링크해 둔 영상 유튜브로 가보서 보시면 유튜브에서 보시면 그 밑에 설명 글이 있어요. 이 글에서 여기 보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로 연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채팅 URL을 클릭하셔가지고 이쪽으로 가입했다고 알려주시면서 자기 가입 아이디 있잖아요. 아이디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바로 제가 가능하면 빨리 아이디를 변경을 해드리고 사용하실 수 있는 안내 양식 같은 거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간단한 설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체험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이렇게 산책로랑 궁이랑 동양서재, 목욕탕, 일식추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계속 조금 더 추가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요. 그리고 스케치업 모델을 적용했던 사례가 좀 전에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모델, 스케치업에서 제작하지 않은 다른 3D 모델로 구성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압축 파일로 형태로 제공을 하고요. 압축 파일을 이제 압축 해제를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ST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 ST라고 되어 있는 EXE 파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시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스냅툰 들어가는 페이지가 열리고 여기다가 이제 가입하신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엔터 눌러주시면 바로 진입이 됩니다. 간단한 사용방법 여기 나와 있는데요. WASD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고 QE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 사용에 대한 영상은 별도로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둔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 영상은. 근데 오늘은 스냅툰이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냅툰은 바로 실행하면 배경으로 들어가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알 수 있는 파일 뭐 이런 메뉴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지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우선순위로 개발을 했고요. 스케치업처럼 뭐 스케치업 파일로 저장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배경으로 열리고 여기서 변형한 내용들은 그대로 저장되었다가 다음에 열 때 그 저장된 내용이 다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케치업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가 마치 이렇게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대로 나가면 그냥 저장되어 있다가 다음번에 실행했을 때 똑같은 장면에서 그게 바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스냅툰은 배경,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배경이 그냥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스냅툰이라고 제가 지칭하는 프로그램은 뭐 예를 들어서 주점 스냅툰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궁궐 스냅툰, 그러니까 궁궐이 적용된 스냅툰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냅툰은 배경을 담아서 제공하는데 그 최적화가 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현재 버전에서는 일단 불러오기 기능은 불가한 상태예요. 불러오기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 불러오기 기능은 빠르면 한 3, 4개월 안에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불러오기 기능은 주된 어떤 기능이라기보다는 보안적인 기능에 가깝습니다. 배경을 주어진 배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 오브젝트나 특정 공간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보안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규모로 따지면 지금 보이시는 이런 주점 배경 이런 정도 사이즈를 불러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아예 마을 전경 전체를 불러오신다고 하나 이러면 그게 불가능한 형태는 아닐 건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좀 불편함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지금 현재 이 공간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도의 조명들을 제가 미리 세팅을 다 어느 정도 해놓고 제공을 해드리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직접 불러 오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다 직접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좀 아쉽게도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다 세팅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기능들이 좀 개발이 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트윈모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사용해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스케치업 사용해 보신 분들도 충분히 아실 거예요. 어떤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그 불러옴으로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배치라던가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서로 따로따로 놓을 경우는 합쳐서 이렇게 묶음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 묶어서 이렇게 보시면 클릭해서 움직이게 된다던가 이런 기능들을 계속 추가해서 그 사용에 쉽게 보완적인 기능들을 계속 추가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불러다 놓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거 하나가 불러와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양한 추가적인 기능들이 더 보완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다 개발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혹시 이제 스냅툰을 여기에 있는 이런 기능들이 이제 필요하시고 모델링은 별도로 자기가 이제 그 작가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델링을 쓰시겠다의 목적을 두셨다면 조금 당분간 기다려 주셨다가 나중에 사용을 해보시는 걸 권장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배경이 없는 스냅툰은 배경이 없는 스냅툰 앞으로 이제 블로그 기능이 개발된 이후에 배경이 없는 스냅툰에 대해서는 어떤 비용을 받고 공급하는 것 자체가 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 해당 스냅툰, 비어있는 공간 배경에 있는 스냅툰은 베타 버전으로 규정을 하고 아마 그 해당 버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블로그 기능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스케쳐 배경들을 스케쳐 모델들을 불러오는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저희 생각엔 베타 버전으로 교정하고 무료 배포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혹시 그 기능, 불러오기 기능을 기대하시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 기능이 완성되면 얼마에 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제가 생각하고 저희 팀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그렇게 비용을 받고 저희가 제공해 드리기에는 아쉬움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베타 버전으로 규정하고 아마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아마 큰 변함을 큰 어떤 생각이나 어떤 상황의 변화가 없으면 그렇게 제공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블렌더 아시죠? 블렌더처럼. 블렌더랑 비교하기엔 너무 작은 프로그램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다만 배경이 담겨져 있는 스냅툰의 경우는 이 모델링을 제작하는 데 들어간 에너지 또 작가 창작의 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배경이 담겨져 있는 그 스냅툰은 아마 이제 일정한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냅툰을 저희가 제공하는 저희가 스케치업으로 제공하는 것을 애만 쓰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 다양한 배경 작가 분들과도 협업을 꼭 하고 싶고요. 그분들하고도 같이 작업해서 또 웹툰을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더 좀 좋은 환경에서 제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게 저희의 스냅툰 제작의 목적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배경을 정말 많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궁금해 하셨던 스냅툰의 구조라고 할까요? 스냅툰의 어떤 목적 그리고 스냅툰의 어떤 형태들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분들은 계속 질문해 주시고요. 그렇게 질문해 주셔야 저희도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점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 계속 해 주시고요. 펀딩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스냅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외의 목적으로 펀딩을 하셨다고 하시면 후원을 해 주셨다고 하시면 혹시 철회를 하셔도 저희가 섭섭해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글로 잘 설명을 해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도 사실 어려웠어요. 저도 글을 몇 번이나 고치고 써도 스냅툰에 담아서 스냅툰에 넣어서 이게 명확한 설명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일찍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렸으면 좋았을 땐 텐데요.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제작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스냅툰에 보여주신 관심 너무 감사드리고요. 후원을 해 주시든 안 해 주시든 앞으로 계속 저희는 이 툴을 더 다듬고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이거 되게 재밌게 만들었고 좀 앞으로도 더 재밌게 또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 주시고 계속 써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칠게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도 생기면 또 다른 내용으로 피드백 영상 만들어서 또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